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리스터마켓 2022. 역시 교복무가 크게, 아주 대문장만하게 걸려있더군요. 네, 저자이시기도 한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5분 정도 남았고요. 리포트 한두 개,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의 주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한국의 수출 데이터 좀 발표되고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역시 미국의 FMC가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그날 또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까지 다 발표가 되니까 그날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일 날은 유럽의 이제 22, 또 영국의 BOE에서도 통화정책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옵션, 우리나라처럼 이제 만기일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15일 날이 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FMC가 있다 보니까 좀 그날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그렇게 지금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리포트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삼성증권의 투자정보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FMC 소문난 잔치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코스피가 3천을 이제 사실 어렵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적어졌고요.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 투자들의 인식이 좀 변화, 전환이 됐다. 그동안 좀 공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백신 부스터샷의 높은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것 같고 변이,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포심이 낮아진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죠. 지준율이나. 또 소기업 대상으로는 대출금리까지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됐다. 세 번째가 미국의 정부 디폴트 우려죠. 그러니까 부도가 날 뻔했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미의회에서 부채한도 합의를 해가지고 내년 11월 전까지는 이제 디폴트 우려는 영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점 3천선은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FMC의 모든 시선이 썰릴 예정인데. 파울 의장이 이미 긴축 스탠스를 한번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일단 보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FMC에서 또 어떤 의사가 나올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달러도 지금 안정세고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좀 색깔 변화를 좀 맞춰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 IT 업종을 좀 사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권 기자님도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IT 업종이 좀 대안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 긴축 사이클에도 대응 가능하고 외국인 매수도 많고 또 거기다가 삼성인자가 새로운 전략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5일부터 미국에서 이제 가전박람회, CES가 열리기 때문에 IT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또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게 나올 것 같네요. 네.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3025 정도 출발을 할 걸로 좀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포인트 정도, 1014포인트 정도 선에서 일단 좋은 출발을. 그렇죠. 금요일날 8거래일 만에 빠졌잖아요. 네. 빠졌죠. 근데 어쨌든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0.5%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7거래일 연속 오른 다음에 그 정도 낙폭이면 뭐 그냥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건강하게 그냥 손박김 좀 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하반월 다 됐으니까 파이팅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을 놓치지 마자고. 또요? 또요? 영원한 거야 이거. 아니 모르게. 뭐 아침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투자자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네. 자 지금 이제 9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도 여기서. 댓글 차이도 막 놔주고 놔주고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 시비로. 아 오빠 놔주고 그거는 좋은 얘기예요. 아 좋은 거야? 네. 누나 놔주고 오빠 놔주고. 진짜 죽어요. 한강.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해닉스가 공이 상승 출발했고요. 0.3%, 한 0.4% 정도. 강부합선에서 좋은 출발 보여줬습니다. LG전자가 한 3%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오늘 목표 주가를 한 증권사에 3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5% 그리고 기아, 오리온,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의 출발이 상당히 좀 견주한 편이고.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오늘 좀 대우주선의 향이 한 4% 정도 하락하는데. 아마 이후에서 승인은 안 해줄 거라는 보도가 떴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는 걸. 안 해준다? 그렇더라고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안 해주면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되는지. 안 해주면 수혜주가 있잖아. 안 해주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럼. 아, 아내를 준다. 넘어가. 아내를 준다. 그렇죠. 저녁 때 조선의 국무 모셔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다시 복귀 좀 하세요. 복수요. 아, 지금 조선의 국무 지금 도망다니고. 사실 이제 안 해주면 지주사 한국조선의 향한테 좀 허재긴 해요. 한국조선의 향? 네. 그렇게 왜 떨어져요? 지금 한국조선의 향이 떨어지고. 원래는 보고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한국조선의 향이 인수를 하게 되면 또 증자 이슈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소될 수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대우조선의 향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3.6%.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카카오페이가 2.3% 오늘 좀 추가로 좀 하락 조정이 더 나고 있고. 아, 이거 왜 팔아가지고 그래? 경영진이 다 팔았더라고요, 지금. 아, 카카오페이? 네. 아,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상장하고 나서는 통상 상장하고는 한 3년, 2, 3년은 원래 버티는 거 아니에요? 보통 1년 정도인데 이게 아마 거기 기사 찾아보니까 스톡 없이 물량 같더라고요. 스톡 없이 물량 팔았다고 하는데. 아주 일부 파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많이 팔았어요? 다는 아닌 것 같고 스톡 옵션이 더 남아있다라는 기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기가 좋지는 않죠,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뭐 조선주하고 카카오이. 자동차 좋은데, 자동차. 네, 오늘 자동차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포드가 8%나 올랐거든요. GM이 6% 오르고. 아니, 포드는 포드하고 현대차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포드는 더블 났더만. 포드가 오른 이유가 F150인가요? 이제 전기 트러워. 전기차로 나오죠. 그게 3년치가 예약이 다 끝나버렸대요. 3년치가? 네. 물량을 받을 수가,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예약받으면 뭐예요? 나오질 않는데. 와, 3년치가. 그거? 픽업 들어? 네, 픽업 들어. 내년부터 나오는. 포드라고 뒤에 써있는 그거죠? 네. 제일, 제일. 그거 타면 진짜 좀. 딱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뭔가 미국, 이게. 미국 스타일. 뭔가 농부 느낌. 차들이 폐가 그거 부닥치면은. 살짝. 우리나라는 그거 아마 주차 불편해갖고. 안 돼, 안 돼. 세우기도 제일 애매할 겁니다. 특히 IFC 가면 주차 못해.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게 좀 어렵죠, 사실. 시내에서는. 그러니까요. 허머 이런 걸 어떻게 타고 다니나? 허머도 이제 참 전기차 나온다고. 네, 내년에 아마 나올 겁니다. 허머. 그러니까 이제 전기 트럭 위주로 내년에 GM이나 포드가 출시를 하는데 이제 그 기대감으로 두 개에서 주차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아니, 현대차는 이미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네덜란드에서 1등이에요, 기아차. 수외된 2등. 이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아마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의 이런 회사들은 저는 외국 회사도 모르지만 어쨌든 신차 만든다. 기대감 좋아. 니네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주가 오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기차 만들어서 조금 된다 싶으면 회장이 이렇게 해서 회사 하나 분리시켜서 어디 또 따로 챙기겠지? 이런 믿음? 서로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운영해서 주가에 반영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못 가죠. 그렇게 참, 수소차도 세계 1위고, 전기차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데. 라고 정프로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짧은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뭐 저도. 그런 생각은 계속해. 계속해. 그래야 차가 산다. 계속해 줘. 알겠습니다. 잘 살려. 오늘 어쨌든 자동차가 포드 8%에 비하면 사실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하가 한 3% 정도 오늘 오르고 있어서. 오랜만에 자동차 기업들이 힘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부진했었거든요. 오늘 좀 좋은 분위기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나 카카오페이가 조금 약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현재 오늘 가장 많이 좀 오르는 기업은 바이오 쪽이 오늘도 좋은 것 같아요. 박슬바이오, 네오이믄텍 같은 신약 개발 업체들이 2, 3%씩.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X 세미콘,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2회에서 3% 정도 올랐고, 원자 현미경 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반도체에 쓰이는 거죠. 파크 시스템, 이 기업이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이라고 뜻해요? 그게 미세공정. 파크 시스템 분이 박사예요. 회장님이 박사인데, 미국에서 그거 해갖고 와서 세계 최초로 만든 거야. 전자 현미경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고품이, 반도체 공정에는 대부분 다 이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전자, 원자 현미경 이쪽으로 가면 이걸로 안 볼걸요, 아마? 그냥 모니터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이거는 저기 옛날에죠. 실험실에서. 플라나리아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본다고 얘기하나? 은근히 팩트로 이렇게 참 재미없습니다. 저는 팩트로 갑니다. 봐봐. 저주하고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 보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오늘 빠지는 기업들은 게임주가 오늘도 좀 안 좋고 게임주?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데브시스터즈 이런 기업들이 좀 좋지는 않은데 아마 요새 게임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삼국지란 게임 같은데 모바일 게임인데 그게 이제 NFT 형식으로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코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좀 매출 순위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걸 게임에서 아마 단독 기사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승인은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하기 좀 어렵게 불허방침을 낼 거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게임 투원, 플레이 투원 그거 안 된다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걸로. 원래 안 되는 걸로. 근데 지금 어떻게 좀 우회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하고 있었나 봐요. 이름이 무한돌파 삼국지였나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엄청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못하게 하는 쪽으로 결론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게임주가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게 아닌가. 오늘 좀 로봇주 괜찮지 않습니까? 로봇주요? 네, 로봇주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병찬 부장님께서 또 삼성전자가 로봇, 삼성봇 그거 강력한 투자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로봇주가 오늘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정프로의 예측은? 로봇주요. 네, 로봇주. 로봇주 대표적인 뭐예요? 로봇주요? 네. 로봇주 하면 저기... 많지 않은데. 유진로봇 있지 않아요? 유진로봇. 유진로봇이라고? 장수원 이런 거 아닌가? 진짜 맞습니다. 진짜 날라갔어요. 로봇주 날라갔잖아요. 로봇주 날라갔잖아요. 로봇스가 20% 골라 Nä. 로봇스타? 네, 로봇스타. 지금 현재 20% 장축구가... 로봇스타는? 로봇스타? 로보... 이름이 로보스타예요. 로보스타? 이게 LG전자가 최대 주제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로봇 관련주이긴 한데 대표 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런데 오늘 주가가 현재 한 20% 이상 졌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아쉽지만 왜 이 개그들은 다 안 통할까 예를 들면 로봇주 뭐 있을까요? 장수원? 이렇게 하면 장수원이 뭐야? 탈런트? 책스키스의 로봇 연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규민인가? 가수 출신의 정프로 이런 게 한번 알아야 되는데 장수원 식당 이름인 줄 알았지 장수원 팬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진로봇 상한가 쳤다 로봇주가 가장 세긴 쎕니다 벌써 아침에 이 시간에 10분 됐는데 이게 뭐야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한가 쳐버렸네 29.89% 거래도 없어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감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 다른 로봇주가 뭐 있나 아니면 로봇이 이렇게 갈 때 관련주는 또 뭐 있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냥 로봇주 빨리 29% 30% 올랐다 상 쳤다 이거에 지금 감탄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이제 3% 시청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장수원 이런 얘기하지만 하지 말고 장수원 다 할 생각인데 장수원 같은 얘기라고 해 언제 때야 그게 언제 때야 그게 로봇 연기 그러면 장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로보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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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급등했어요 이거 뭐 40% 올라야 되냐 로보로보 두 갠데 18% 로보티즈가 23% 아 근데 이 로봇 이름 들어왔다고 무조건 여러분 투자하시는 것도 좀 올바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삼성과 관련된 그 체인이 있는지 보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냥 막 로봇이라 확 들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리포트 혹시 또 있을까요 아니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다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수급상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매수 중입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코스피를 189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주로 전기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 오늘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어요 전기전자 자동차 기관 투자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좀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현재 618억 정도 코스피 사고 있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금융을 나 보면서 되게 좀 특이했던 게 투신이 2300억을 사버렸어요 저 이렇게 많이 산 건 처음 봤거든요 지난 거의 한 1, 2년간 천억 이상 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투신? 투신이 웬 돈이 있지?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게 투신이 들어오면 이게 약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기업별로 액티브 자금들이잖아요 사실 다 패시브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뭐 1, 200도 아니고 2,300억을 들어왔어요 금요일 하루에 근데 오늘도 지금 183억이니까 일단 이 투신도 그동안은 사실은 시장의 영향을 거의 못 줬는데 자금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수급보실 땐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좀 크게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도 좀 들어오고 기관들이 주로 똑같습니다 전기전자랑 자동차 위주로 지금 순매수를 밀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인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4개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하이닉스 2%대 현대차 2.5%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IT 자동차가 주도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게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600억 팔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게임즈 위주로 파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네요 크래프톤 빠지고 IT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메이드라든가 게임즈들 시청이 굉장히 큰 편이라 지수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이 어떻게 흡사 작년 말 장 비슷하게 받았나 작년 말 작년 말에 전차장세였잖아요 3학년 전자 자동차 시동 걸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1, 2월 완전 장세까지 그냥 내리했는데 지금 12월 13일 아니에요? 비슷해요 지금 오늘 또 제일 센 기업이 LG전자거든요 LG전자가 5% 작년에도 LG전자 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한가 같았죠 상한가 지금 그랬잖아 약간 작년 그리고 작년 말도 외국인 샀잖아요 네 하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과 다른 올해의 또 다른 비슷한 모습을 찾아내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묘한데 오늘도 뭐 아무도 안 들어요 찾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아무리 의미 있는 얘기를 해도 농담을 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농담에 별로 진정성이 없어 오늘 그냥 막 날리는 듯한 느낌 있어 이거 꺼 이거 끄고 방송에 집중 좀 해 자 우리 연분리님 11월에 좀 그랬거든 11월 방송 보면 김포로 대사 거의 없어 그때 안 좋았죠 41월 아이고 휘저꺼 이거 텔레비전 아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로봇 로봇주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타이어 업종이 좀 센 편인데 뭐 타이어에 좀 금호소기가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금호소기가 오랜만에 반등해서 금호소기 화학이요 네 오늘 3% 정도 합성고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오늘 윤재성 연구원이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금호소고 있잖아 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 그랬어 아 그쵸 잘컷 기억도 못해 금호소기 화학 아니야 이름이 네 맞아요 금호석화 금호석 이름이 바뀌었나봐 금호석이로 근데 여기는 그냥 금호석이로 이름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회사들 아니 근데 한참 뭐 하다 보니 갑자기 제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주식이 내 팔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어쩌고 테라퓨틱스 뭐 이렇게 아유 네 그래서 오늘 타이어가 좀 강한 편이고 그래요 또 자동차 대표주 자율주행차 반도체 IT 이런 섹터 또 정의업종까지 골고루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주하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 아까 게임주 이쪽 섹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삼국지 그 영향인가 봐 네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권순우 기자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렵다고 한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려워요 네 게임에서는 필리핀 뭐 이런 데 간다 네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대부분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시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자율이 이 정도 네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아침장도 쭉 한번 정리해봤고요 우리 한 주 동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에리스 증권과 삼포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흥 iss상